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그니까 진화해? 장난이라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? 나나 버리 같은 사람 보고 모아라 하면 빌파리 빌파리 안녕? 응, 당연하지. 아닙니다. 절대 제가 한 거 아닙니다. 오늘부터 근무야, 돌팔이? 누구 맘대로? 여기 대빵 맘대로지, 돌팔이. 전화받아? 내 흉발과 오실... 잘했어, 돌팔이. 됐시다. 저 주인님이라고 불러요? 야! 어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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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